20번 같은 경우도 이제 명사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poetry, 시에 관련된 그런 얘기죠. 이게 셀 수 있나 없나?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 시, poetry. 뭐예요? 시, 셀 수 있다 없다? uncountable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. 일단, poem. 이거는 그냥 한 편의 시예요. 근데 poetry라면 뭐냐? 이거는 그냥 한 편의 시도 아니고 그냥 시예요. 그냥 시. 어, 이거 되게 어렵네. poem은 한 편의 시지만 poetry라면 이게 일종의 시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? 시 같은 종류. dual, duly. 뭐 이런 식. 네. 그래서 이 poetry는 셀 수가 없습니다. 약간 뭐 ES 당연히 안 되겠고 지정 안 되겠죠? 답은 poetry로 가시면 돼요. 오케이? 네.